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괜찮아! 짠 한 번 더 해야지? 정말 맛있어요 여기 이러면 야 너 옛날에 막 그런거 먹잖아 망고만 그랬어 알았어 그만해 제발 맨날 인종 직전까지 할거야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취한다 거짓말 좋아지마 그만해 아유 이것도 지긋지긋해 몰라 아프기 싫어 진짜? 함께 본 영화표를 태우고 내일은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아니 내일 모레모레 얼굴은 안나오게 해야지 내일 모레도 가고 치고 진짜 맛있어 이제 유리 모레도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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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근데 저번에 옛날에 갔을 때 완전 이상하게 나왔을 때 얘네 집 갔을 때 우리 집 갔을 때 너희들이 놀러 갔을 때 포크가 너무 좁은 거에요 좋아! 그거 좋아! 아 귀여워! 이거 혜진 맞아? 이거 알파벳 맞아? 뭐가? 혜진! 맞아! 왠지 알아? 뭐야? 얘 동생한테 물어봤어 진짜? 어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니까 나 진짜 오케이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갔을 때 간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여기 내 해피버스티이 여기 내 해피버스티이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예쁜데? 아 괜찮은데? 나 이렇게 찍으면 근데 너무 비울었는데? 나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뭐야? 어 뭐야? 왜 힘든 거야? 나 이러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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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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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버. 제법 찍어. 빨리 받아보이래. 빨리 받아보이래. 아 근데 뭔가 말고. 아니 그냥 살짝. 행복했잖아 우리. 아 쟤 왜 쟤. 왜 그래.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아 이거 우리 찍어야 되나. 찍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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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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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 출근해야 돼. 이렇게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다녀주셨기 때문에 더없이 만족스러운 주의를 할 수 있구요. 어우 셰츠. 우리 쥙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선명희 선수가 이제 ï상십 자을... 아 못 봤어!!! 아 귀여워 다 잘생기셨는데? 아쉽네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귀여워 우리나라 너무 있어요 멋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귀여워 귀여워 요즘 사람들을 눈탑기 야옹 네네 우정찌개 우동찌개 이거 먹을까? 찜닭이 먹고 싶다 맛있는지, 산부수는지 쩔다 김치, 김치 조금 지켜만 김치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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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싸는 거 찍어주는 데거든 밥맛 호박이 쪼가지고 맛있습니다 짜잔 마취업 카페 갤러리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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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벗기는 거거든요 진짜 벗기는 거거든요 자 짜잔 손을 줘야 댄스 Columbia 소원을 줘야지 댄스익 이렇게 짜잔 마우스 뭐해? 좋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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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ut 다 cut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